실버 택배의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CJ에 대한 성운은 실버 배송원들의 손을 거쳐간 택배 상자가 2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버 택배란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노인들이 전동 카드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사에 필요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등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은 단지 내 마련된 공동체 진화형 택배 네트워크를 확보해 배송 서비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CJ의 대한통운 관계자는 CJ 그룹의 창업 이념인 사업 보국 철학에 따라 여러 협력체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업 상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배종원입니다. KBS 뉴스 배종원입니다. KBS 뉴스 배종원입니다. 감사합니다.